오늘의 영상 포인트 동물농장 인성게임을 한다 이 게임이 얼마나 빡치고 재밌는지는 풀영상을 보면 된다 그럼 즐거운!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까는 동물농장 인성게임을 한다 동물농장 인성게임을 한다 그럼 즐거운!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까는! 동물농장 인성 오케이 연습한 끝 자 오소리! 오소리 한다 아 이걸? 일단 그러면 말 나 닭할래 닭 움직일 수 있네 여기서도 오 야 이거 봐 나 개키빠리 갑시다 재밌겠다 갑시다 둘 오 야 거기 있는 거네 뭐야? 나이스 나이스 뭔데? 어떻게 하는 건데? 설치를 하는 거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올까지 가는 거야 시작에서? 못하게 막아야 돼 못하게 이러면 어떻게 넘어가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 어디서 들어가 자오 아우 씨 무제거 승재 없음 포인트 없음 포인트 없음 아 뭐야 끝이야 그럼? 계속 누적되는 건가 보구나 폭탄 뭐야 야 폭탄해봐 폭탄 문 문 몰라 문 문 이건 뭐야 얘는 난 의도를 파악했어 제작자의 아 아 아 아 뭐야 나 아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저거 타는 건 줄 알았어 뒤에 아 이거 너무 너무 빡센데 이거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긴게죠 아 말 죽은가봐 이거 갓겜인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흑탄도 뭐야 흑탄도 흑 흑 흑 아 그냥 큰 폭탄이네 아 남의 공이 쐴 수도 있는 거야? 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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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라져 핑거스레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주황색이 달라붙는다니까 노랑색이 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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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죽네 아 밑에서 협력할래? 말씨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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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떨어지고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흑 흑 흑 흑 흑 흑 어? 뭐야 안 부서져 이거? 흑 흑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흑 쪄 흑 흑 흑 흑 흑 흑 오 흑 흑 흑 흑 흑 용 하 흑 빨리 해봐 헤 헷 흑 흑 해 흑 której 소화 엑 충 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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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고기 등 1등 하나요? 흐아츠야 아아 제발 야 나 왜 둥둥 뭐야? 야 이거 못 깨면 근데 야 방금 왜 느려진거야 오케이 연습판 끝 똑바로 합시다 이제 오케이 이제 농장맵을 한번 해봅시다! 재밌어! 어, 이거 쉬워보이는데? 구조물을 그렇게 쓸모없게 만들거야? 그렇게 쓸모없게 만들 거냐고 야! 이거 뭔데! 말 말 말 뭐야? 아, 바보다 어? 뭐야? 나 왜 살아있어? 나 당연히 죽은 줄 알았지? 야! 어? 케이크 재밌 육사 꼬치! 아 뭐야 어떻게 했지? 이 정도는 해야 누가 자고? 다임스톤을 계속 막아. 어 뭐야, 저기 못 막네?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라고? 이거를 대포를 먹고 가는 놈이 시계를 먹는 거야. 자! 우와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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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꺽! 으아악! 똥구멍 바로 뚫려버리네. 야, 저건 에바잖아, 저거는. 입구를 막아버려면 돼, 그냥. 이거 자리가 중요하네. 우차우차! 우차아악! 그렇지! 나 나갔어! 능지! 치컬이지, 이거 능지가 아니라. 아, 쌈님 뭐 잘하시네요. 아... 여러분들 이거 막판입니다. 막판 뭐 걸줘? 또 주지 뭐. 꿀주? 오케이, 꿀찌가 마시는 거야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갈 거야. 야, 이거 뭐야? 시작을 여기서 하는구나. 야, 이거 꿀등이 마시는 거야. 이거 안쉬운데? 안쉬운데, 이거 못 올라가. 어떻게 가게, 이걸. 견수는 저 물 하나야. 엥? 아, 물 의미 없네. 물 못 올라가지. 이따 이거 먹어. 이따 이거 먹어. 아잉? 야, 누구냐? 드럼통 저렇게 생각 없이 한 거. 개념이 없네. 개념이 없네. 뭐야, 미친. 뭐, 벌을 왜. 아, 아, 아! 개 잘하지. 와, 개정아. 개정아. 니들은 뒤졌어. 아무도 못 갈 줄 알아. 어쩌고 어떻게 할 건데. 아, 쉿. 아, 그 다음 좀 하지 마. 어, 밑으로도 할 수 있네? 밑으로 해보려도 돼. 흐흐흐흑. 아, 진짜 못한다. 진짜 못한다. 진짜 못한다. 에이. 얘네, 얼음 할 수 있어, 저거. 어, 돼. 안 미끄러져, 많이. 나는 이거 모름표 상자를 먹기 위해서 여기 하나 놔줄게. 그럼 나는 코인. 그럼 나는 파티를 공인할게. 하와 스스레기 좋아좋아 우와 저게 안맞아? 야야야야 지랄만 지랄 어후 아 뭐야 미친 닭대가리 새끼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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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미친새끼가 벌 자 꼴등 지금 마지막이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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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valu 야 그냥 막음 되잖아 입구 입구 막아ㅋㅋ 야 입구 막아 ㅋㅋ 왕따 시켜 왜 너 1등 많이 했으니까 꼴등 한 번쯤 할만하잖아 자 내가 벌집을 건드려 볼.. 어 뭐야? 막으면 쟤 먹잖아 누가 먹었냐? 뭐야 내가 또 쟤? 아니구나 어 뭐야 나 1등이네 축하합니다 야 찐막? 찐막 1등 제외 전부 먹기 아니지 꼴등만 해 또 어 딜 아 잠깐 야 그러면은 1,2등이 3,4등 거를 타주자 아 그냥 3,4등이 마시게 해 뭘 타줘 근데 우리 뭐 타봐야 이상한 건 안타잖아 소주 맥주 타겠지 그래 1,2등이 3,4등 타주기 그리고 먹는 순서는 3,4등 알아서 정하시고 다 꼴대하게 만들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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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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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끝나 해봐 해봐 이렇게 하면 다 끝나 이렇게 하면 너네 너 왜 심술부려? 너 왜 나 왕따 اث흐흐흐흐흫 야 어떻게 하자고 가보대 아 죽어 당길 때 난리지 말자고 야 이거 앞에거 부셔 앞에거 부숴 암 부숴 봐? 어 뭐라고? 앞으로 부숴 이거 이거 부숴 이거 아 빨리 부숴 봐 솔직하게 설치 안 하는거 봐 뭐든지 빨리 좀 해 봐 뭐 어떻게 하라고 꽃 밟고 가야지 그치 우와 야 잠깐만 이게 왜 나와 미친 꽃은 나쁘지 않다 꽃 앞에 건 좀 나쁘지 않고 근데 누군가가 죽어야 돼 아 쉽지 않다 야 럭셀 또 죽어주라 그렇지 아 아 뭐야 미친 아우 씨 이게 왜 있어 음 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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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조졌다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야 용용이 빨리 우승 시켜가지고 블랙홀 좋은 위치에 사용하겠습니다 블랙홀 에바 아니냐 근데 이건 의미가 있나요 블랙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뭐야 우챠 우챠 아 뭐야 아 미친 폭포 깨끗해 아 짜증나 응 폭포 지금이죠 지금 아니죠 아 이거 이거 들어가면 진짜 재미없는거 진짜 어 난 재미없어 쓰레기 양 용용이 재밌다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 이거 죽 됐다 몰라 나 덧으로 벌었어 혹시나 이거 드시고 저한테 제가 1등 했을 때 이거 드신 분에게는 아주 그냥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생각이 들 때 저거 주세요 뭐야 록스 뭐야 뭐냐고 뭐야 록스 뭐야 뭐냐고 제발 으악 으아 으아 나이스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다 3등은 봐주죠 4등을 봐주죠 아니 둘이 알아서 해 둘이 세일 하든가 나쁘지 않다 한 zap 나만 위에다 갈게 난 브랙홀 뭔데 아 브랙홀 좀 못간다니까 어떡해요 야 여기만 있어도 영혼 끌려나가는거 안 보이냐 或者 야 야 미친 어 우아따 와 말도 안 돼 와 이 신이 진 기회를 와 이거 진짜 야 먹는 거는 3등 4등 순 아니야 그러면? 당연하지 자 여러분 오늘 해봤던 거는 그 시기 빡치는 인성 게임 끝! 김기종 승리! 쌤 5등! 왜? 이거 왜 승리야? 족가! 아 씨 중국 거짓말은